한국 이민사 박물관 한국 이민사 박물관 한국 이민사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나라입니다 한국 이민사 박물관 뭐지? 저에서 5년에 하는 이게? 아, 일본? 네. 네. 인천에 제전하ACT 1883년 부터 인천에서 외국이랑 많이 .. 엑센션이니까, 그 때부터 국제 도시들은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어? 네. 저는 이런 거 조금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런 거 조금 알아요. 하지만 다시 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미풍목원에 도착했습니다 가보자 여기요? 옥상에서 한번 가보시면 옥상에도 하네 옥상에도 하네 좋아요 독일 거, 네덜란드 암스테덤 그리고 여기 아시아는 한국에 있네 와우 잘했어 아니 와우 끝에 있는 걸 그거 얼마에요? 잘 보고 가운데다가 그걸 놔야 돼 잘 보고 가운데다가 그걸 놔야 돼 90 거 90 거 하나 하얀색이 없어 오우 와우 이거요 이거? 뭔지 알아? 네 퀀티스에 그 좀비 아일랜드 다 좋아하는 거야? 네 맛있겠다 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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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